할렐루야 반갑습니다. 오늘 어제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예배할 공간이 조그맣게 생겼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어우 너무 크죠 저한테는. 매움 덕분에 예배할 공간이 생겼고 또 강대상도 오늘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요. 또 의자도 보내주시고 아주 공간은 예쁩니다. 강대상이 앞전에 있던 강대상을 제가 잘못되면서 잃어버렸는데 구속되면서 잃어버렸는데 또 아주 예쁜 강대상을 보내주셔서요. 감사하고요. 여태 정리하고 지금 나르고 이것도 나르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네.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진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.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함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